열을 치고 짐작을까 술을 치고 짐작을까 하나 둘 셋 셋 다섯 주소 일곱 여덟 아홉 열 산시 뚜두를 냉장우니 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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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른 난둔 물 산소 종종되고 옥가 철수 달이호 유수같이 흐른 빛난 소흥 가르친 유이기라 어차튼 흥방둠 물을 깊고 빼지런들 직장 사려 돌아수 팔 턱턱 서로 끌 끌 찰비고 아무도 모르게 술기 울지야 다물고 달자에 귀중을 하다가 아수라 출량기 대만은 하도 사람 우 자식은 못 부르겠니 모이지도다 모이지도다 굴사두가 모이지도다 저런 매질이 또 있느냐 다 돌아간다 다 돌아간다 출량부가 나오더니 출량을 붙들고 방송 동두군구나 아이고 아아 참 말이냐 농담이냐 진정이냐 정말이냐 아이고 웬 말이냐 이방년도 늦추시고 성방년도 들어오고 칠십당년도 늙은 것이 빛난게 처거우신디 구싱초유같이 융무여 이지겐 웬일이오 요바라 상단아 남은 바퀴가 싹싸란 둘만 사오느라 서울로 쌍겅쭈 지울란다 도전히 급한 마을 우두루루루래 죽으지 못하오 지리고통 할 것이니 오구로 내려가사지다